자 여러분, 올스타 가야죠. 5N, 6N, 7N, 8N, 예! 야, 너네! 노릴만한데, 진짜 올스타? 와우! 긴장해라! 올스타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. 자, G그룹! 오케이, Matthew! 한 명씩 해부해서 볼 거야, 이제. 기대주, 기대주! 좋아! 그렇지! 오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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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안 틀리면 되겠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웅이 가겠습니다. 열심히! 힙이 어떻게 거기까지 나가. 이런 앵글이 힙이 너무 나가. 힙이 너무 나가, 지금 이거. 좀 더 상큼적으로 가면 난 좋을 것 같아. 좀 섹시하네. darauf으로 또 말했어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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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널네? 파이팅! 수맨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네 와 지그룹 분들이 먼저 후악 후악 하더라 하시더라고요 이거 K가 질 수도 있겠다 위험하다 자 권웅이가 가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K그룹의 3스타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린 빛나 꿈꿔왔던 만큼 난 빛나 더 높이 정면 봐야 돼 계속 그렇지 그렇지 파이팅 느낌 봐 얘 미쳤네 K그룹이 든든하더라고요 되게 권웅 친구부터 시작해서 한빈이도 진짜 잘하고요 K그룹 G그룹 최영준 전 배틀입니다 첫 번째 춤 최강자전 할게요 일단 G그룹 왕쥬아옥 K그룹 건우기 자존심 대결이야 K그룹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미쳤어 와 잘한다 이번에는 밸런스 대표자 하나씩 나가겠습니다 매튜 그리고 K그룹 그리고 K그룹 한빈 와 가자 화이팅 둘이 너무 비슷합니다 K그룹의 성매튜과 성한빈이고 G그룹의 성한빈이 성매튜이에요 춤 노래 다 잘하고 잘생겼고 그런 친구들 한빈이 형보다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형만큼 잘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 웃게 해줄게 널 지켜줄게 불을 켜줘 우린 쇼타임 우린 빛나 난 너라 사빛나 난 빛나 난 빛나 넌 바람 에이 매트 너무 잘하는데? 예 예 와우 와우 오우 오우 에이 예 예 예 예 예 예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세웅 준비 결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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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튜 매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한빈이 형을 이겼다? 그게 처음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